응, 응, 응 니가 원하는 두 거야? 따있어 수술 앞 두고 뭐하는 짓이야? 이건 뭐야? 코 하나 둘 다 극복날 수술 앞 두고 뭐하는 짓이야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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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난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